자 박혜민 선수 자 박혜민 선수 네 빠른 볼에서 잘 쳐주셨는데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계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에 3구가 다 변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구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직구에 늦지 말자고 생각을 한 다음에 과감하게 좀 돌렸던 게 이렇게 홈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아주 뭐 가슴이 빵 뚫리는 멋진 홈런이었습니다 자 오늘 홈런과 그리고 멀티히트 굉장히 좋은 타격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도 이어갈 수 있도록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월 달에 좀 제가 안 좋아서 좀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준비한 그런 발과들이 4월 달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요 이렇게 지금 좋은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시즌 끝까지 선수들 작년에는 좀 아쉬웠지만 올해는 꼭 1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야구장 홍성 많이 찾아와 주시는데 팬분들도 관중 동원 1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자 여러분들도 자신 있으시죠? 좋습니다 오늘 박혜민 선수 좋은 기운을 담아서 LG 트위스 한번 외쳐주시고 다같이 화이팅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위스 화이팅 박혜민 선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장바이콜